국보급 보물 1원 나 오늘로 들어가는 거 봐 빨리 빨리 해봐 헤이 호스 헤이 호스 어머 이게 뭐야 나 이게 나니 한 번 안 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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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맞혀야될 것 같죠? 여기 맞혀야될 것 같죠? 이거 뭐야 이게? 어머어머 그냥 이런 데 앉아야되는데 망했다 오 이게래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이거 복잡했어 진짜 맛있다 음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이곳은 전주의 진우의 소중한 상품을 가면서 이곳은 시원한 상품의 주차가 다행히 있었던 것 같아요 연주의 소중한 상품의 주차는 두 번째로 무섭게 입고 있습니다 여기 안걸린다 발전하다가 로마다에 도착 불가능한 도착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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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시내에 온 것 같은데? 사람들 따라가면 돼 됐다 오 엄청 깨끗하니? 미래 도시인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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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타는 사람이 어떻게 와 대박 되게 깔끔하다 어우 뜨거워 눈부시는 거 봐 와 진짜 뜨겁다 그래도 다른 유럽보다는 나은 것 같아 뭐 건물이 옛날 시대가 건물 같아 약간 80년대 건물 그노런이 확실히 시원하다 어우 좋다 어우 시원해 그리고 이거 대리석이어서 시원하네 진짜 바닥 시원하다 대리석이어서 이런 건물이 중간중간에 가네 대리석 와 도시다 도시 역시 도시에 있어야 돼 쾌적하다 할까? 감성 봐 노천 감성 치닉 샐러드랑 그리고 로고트랑 와인을 먹을까 맥주를 먹을까 브랜드인데? 텍타 치즈 이런 거 모르겠다 여태 소고기 올리 오리 요거트 소름라키 요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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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러스 요거트 요거트 음~~ 맛있다~~ 이거는 요거트고 여기 밑에는 팩트하고 빵이 여기다가 싱거 먹기도 하고 싱거 먹기도 하고 여기 고기가 있어서 딱 맛있어 와 로얼베덴 에어컨! 작동 잘하는가 봐 오 뷰가 쥐랑 하이파이로 할 수 있는 거에요 여기 2층은 좀 살벌하네 이거 왜 이렇게 휘어져있냐 무섭겠다 어? 이거 뭐야 여기 커튼이 있었나보다 근데 없애드렸나봐 이게 뭐지? 토일렛 개인 토일렛 샤워실 하나 둘 셋 와아 항상 이렇게 아래 베드를 닫고 나면 기분이 너무 좋은데 부셔지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오늘은 이제 도착했어요. 머리를 감아야 되나? 샤워만 해도 되지 않을까요? 레몬 달고나 맛! 시진 않네요. 맛있다. 이쪽으로 올라가면 아크로폴리스. 근데 햇볕이 진짜 많이 쪄어요. 저기 세체사 안에 돌이 쪄. 이 복급 봄을 이루었나? 와, 특별하다. 이거 뭐야? 뭔가 중요한 것 같다. 뭘까? 귀엽네. 주위를 둘러가면 쓰레기통을 항상 있어요. 쓰레기통을 버릴 수 있어. 아, 많이 걸어가는구나. 꼬부꼬부. 아, 귀여워. 생각보다 엄청 크다. 저기 조명 같은 거 다 한 거 봐요. 아직도 쓰나 보다. 하긴 하나봐요, 뭔가. 공연을. 책에서만 봤던 거를 여기서 보니까 너무 신기해. 우와. 진짜 높다. 왜왜왜왜왜. 오오오오. 멋지다. 그래, 맞아 이거였어. 우와. 우와. 이런 드넓은 곳이었어. 우와. 진짜 멋있다. 저 위에 올라가는 저 초콜릿 뭐야. 카라멜 맛 초콜릿. 그게 기억나네요. 미술하고 다녔 때 원근밥 배우려고. 이런 원기둥은 엄청 많이 그렸어요. 직사각. 저거 저거. 저거. 아우. 근데 그거 잘 안하네, 갑자기. 저기 올라가면 이제 파노라마 360도 비워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점식으로. 하하하. 그리스도 듣기는 예뻐. 내가 좋아하는 파란색이 들어있어서. 우와. 대박. 왜 이렇게 집이 많지? 아파트가 없어. 다 하우스인가 봐. 그래서 이게 많은가? 진짜 멋있겠어. 이렇게 감싸 안고 이제 내려가시는구나. 신기하네. 멋있다. 멋있는 것. 멋있는 것. 멋있는 것. 운동하기도 하네. 아니 이게 뭐야. 모기도 물렀고. 이게 무서워. 아 진짜. 그거는 내가 보고 싶다. 뭐. 안아. 성화. 이길에. 이런. 다잘.